오늘은 누가 불러도 절대 가지 않겠습니다 오늘은 진짜 쏠방을 할 날입니다 빈집 이런거 필요없이 오늘은 정말 쏠방을 꼭 하는 날이구요 일단은 봉준이랑 하기로 했던 컨텐츠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릴게요 일단 내일 비글즈에요 내일 비글즈고 그러고 나서 그 다음날 일요일이 되지 않을까 저는 일단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 전기 얘기는 여러분들 17일날 하기로 되어 있었는데 조금 더 일정이 미뤄졌습니다 이번 달 안에 하도록 할 거구요 전기 얘기하는 분들 이제 전부 다 쳐내도록 하겠습니다 제발 그만 좀 닥달하세요 할 테니까 할 거 다 할 테니까 좀 그만 닥달해 주시구요 제가 가만히 있다가 뭐 미루거나 그런게 아니라 일정들이 일정들을 정리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니까 좀 이해를 부탁을 좀 드리겠구요 예 요즘 정말 그 인방계에 참 인방계가 참 언제나는 말이지만 바람잘 날 없어요 예 유튜브도 그러고 아프리카 판도 그러고 참 조용한 것은 트위치 뿐이군요 그런 의미로 트위치로 잊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구라구요 일단은 다른 거 없구요 여러분들 좀 말씀 좀 드릴게요 오늘 소룡이가 변화구 그딴 거 없습니다 저는 변화구 같은 거 칠 줄 모르는 사람이고 예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변화구 같은 거 없구요 자 일단 여러분들 잘 가버려 하시는데 예 개소리 하지 마시구요 저는 아프리카에서 방송할 거구요 자 일단은 여러분들 일단 내일 비글즈 그리고 내일 모레 될 거 같아요 봉준이랑 하는 거 예 그렇죠 더이상 봉쪽 프레임 이런 거 씌우시면은 저 이제 진짜 그 정말로 찐텐 나옵니다 여러분들 아시겠죠 예 사실 그 어떤 멤버도 저한테 뭐 다른 방송 그러니까 철구도 방송에서 장난식으로 하는 얘기지 진짜로 빡치거나 그런 부분 없으니까 예 여러분들이 오히려 더 그렇게 하지 말아 주시구요 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별풍선 네 우리 또 아 시구 우리 양양 아 양양 맞나요 양양님 앙앙님 네 앙앙님 네 앙앙님 감사합니다 앙키머 띠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예 예 꾸우가 왜 나와요 꾸우가 누구야 꾸우가 누구예요 예 그지 봉준이나 철구나 서로 사이 좋은데 그러니까 그게 이제 좀 약간 이제 그 좀 비글즈 컨텐츠는 지금 솔직히 모르겠어요 제가 봤을 때는 남순이랑 철구랑 짜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구요 예 예 저 없는 비글즈 상상할 수가 없다고요 그거 참 듣기 좋은 얘기네요 예 아 진짜로요 정말 그렇게 생각을 하세요 예 근데 비글즈 할 때 버려 얘기를 많이 하세요 아 아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진짜 고맙습니다 예 아 아우 여러분 왜 이러세요 갑자기 감동의 또 물결이네요 여러분 또 울까요 예 또 집 짤까요 예 아 솔방에서 집 집 안 짜구요 예 민심 잡기 위해서 집은 비글즈 때만 나옵니다 비글즈 때 그것도 술 많이 먹었을 때 예 그때나 제 집이 나오기 때문에 오늘 소령이가 뭐 개인 방송에서 또 이런 얘기 하더라구요 저는 누구처럼 이렇게 뭐 집 짜지 않는다 뭐 그 얘기를 이제 권혁진한테 한 얘기 처럼 얘기 했지만 저한테 한 것 같더라구요 예 자 우리 전기 튜브 구독 님께서도 100개 감사합니다 나 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이제 솔방 때는 이제 육즙만 흘리구요 예 자 무튼 여러분들 아 제가 이제 아 근데 정말 그 여행이 정말 성사될지 몰랐어요 예 갑자기 방송하다 남순한테 불려가 가지고 아 그냥 좀 더 이바구나 좀 털다가 이바구나 좀 털면서 한두시간 좀 때우다가 그러고 이제 오면 되겠다 그 생각을 했는데 거기서 남순이 집에서 잤거든요 사실 저는 그날 잤었어요 아 우리 봄나리가 109개 나 있다 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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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아 또 우리 영어때기 9869 형님께서도 100개를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나 있다 나 있다 나 있다 아 감사합니다 또 100개를 이렇게 아 너무 중계방에 감사합니다 형님 그 중계방 같은 예 누추한 곳에 계시지 마시고 예 퀵뷰 드릴 테니까 본방에 착석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우리 귀빈 내빈 여러분들 모두 자 자리에 착석을 해주시구요 제가 오늘 좀 할 말이 굉장히 많습니다 어 일단 소룡이 폼이 너무 올랐어요 그래 가지고 사실상 진짜 비글즈의 2인자가 소룡이가 되는게 아닌가 솔직히 치킨 먹방만 하는데 그렇게 만명 넘게 본다 이거는 민심이 그냥 꽉 차올랐어요 예 그래 가지고 굉장히 좀 부러운 부분이고 네 그래서 이제 좀 소룡이한테 더 잘해야겠다 예 이런 생각이 듭니다 소룡이는 그런 얘기 안하던가요 비글즈 내에서 코트 형이랑 그래도 제일 많은 얘기를 한다 이런 얘기 안하던가요 예 좀 제가 누가 좀 제 미담 좀 풀어줬으면 좋겠는데요 아 전혀 안해요? 야 진짜로? 아 했어? 했다고 한 사람도 있고 안했다는 사람도 있는데 예 저는 언제나 소룡이 이제 뭐 막내지만 진짜 물심양면으로 소룡이의 그 성공을 돕는 그런 예 동반 동반자는 아니고 좀 조력자 역할을 좀 톡톡히 하고 싶어요 솔직히 비글즈 내에서 견제하고 뭐하고 할 대상이 누가 있겠습니까 여러분들 팀인데 이게 진정한 가짜 사나이예요 여러분들 예 팀 버려? 아닙니다 예 같이 이렇게 그 한 배를 탄 사람으로서 서로 끌어주고 예 그런게 맞는거죠 가짜 사나이 폐지됐다고 하시는데 어 그게 이제 아무래도 정배우 시발 새끼 때문이죠 그 십새끼 얘기를 제가 오늘 좀 하겠습니다 왜 제 조언을 안 듣고 그 새끼는 업보가 차올랐어요 예 업이 차올라 가지고 이제 업보가 터진겁니다 제가 항상 말씀드리면 저는 신은 안 믿지만 카르마는 믿는다 그랬어요 카르마가 뭡니까 업보 그 자체입니다 업보를 쌓아 가지고 이제 되돌아오는거 부메랑 처럼 예 정신 못차리고 유튜브에서 한 만명 8천명 막 이렇게 보다 보니까 마탱이가 가가지고 할찌거리 안할찌거리를 구분을 못해 가지고 결국은 그렇게 돼버린 겁니다 예 우리 항상 킴성태 님께서 100개 팬 가입 나 있다 나 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예 그런 얘기가 있어요 정배우랑 저랑 같은 유시스트 소속사 소속이기 때문에 또 유시크 이게 약간의 유착관계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더라구요 뭐 당연히 인방길러들 인방길러 새끼들이겠지만 제가 여기에 대해서 좀 진짜 얘기하고 싶었던게 뭐냐면 정배우는 피하식별 같은게 없는 사람이에요 왜냐 제가 같은 소속사 내에 있지만 그 예전에 좀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습니다 예 어떤 모 유튜버가 무슨 뭐 낙태를 코트가 낙태를 했다 뭐 이래가지고 뭐 이런 얘기를 퍼뜨리는 바람에 느닷없이 제가 합방 도중에 비글즈 합방 도중에 나 낙태 안 했어 하면서 막 혼자서 갑자기 급발진 했던 급발진 했던 거 여러분들 기억하실 거예요 예 그 당시 이제 팬코의 영향력이 크지 않았었기 때문에 제가 당연히 또 인방겔의 어떤 그런 피셜을 반박하는 그런 내용이었었는데 그때 정배우가 저한테 이렇게 자료 조사 겸 해가지고 저한테 연락이 왔었어요 이거를 다루려고 이게 뭐겠습니까 같은 소속사 뭐 이런거라 그래가지고 뭐 예 피하식별 할 수 있는 그런 위치가 아니에요 제가 정배우한테 정배우한테도 저는 언제나 제가 잘못을 하면 타겟의 대상이고 그런 겁니다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런거 오해하지 말아주셨으면 좋겠고 그러니까 걔가 진짜로 정말로 나랑 친하고 나를 진짜 뭐 친한 형이라고 생각하고 좀 그런게 있었으면은 당연히 그걸 조사하고 뭐 더 저기로 했겠죠 근데 더이상 나올게 없었어요 예 증거 뭐 이렇게 팩트 위주로 좀 했어야 됐고 만약에 걔가 그런걸 다뤘었다 전 바로 고수 때리죠 바로 고수 때리죠 그런거고 해가지고 일단 그런거 같아요 일단 좀 뭐 지금 가짜 사나이도 그래가지고 또 정배우 얘기가 좀 많아가지고 안그래도 저희 카페에서 얘기가 좀 많더라구요 예 그러니까 누군가를 이용하려면 대가를 똑바로 치러야 되요 예 대가를 똑바로 치러야 됩니다 그래서 그 대가를 톡톡톡히 지금 치르는 중이고 뭐 지금 상황이 어떻게 돼가는 건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정리되어 있는게 있더라구요 현재까지 가짜 이슈 그 뭐 가짜 사나이 이슈 총정리 해가지고 이제 올라온 글도 봤는데 이제 로건 교관님을 괴롭혀가지고 이렇게 된거라고 저도 알고 있고 일단은 뭐 몬캠 피싱의 뭐 피해자가 이제 된건데 피해자 그 사진을 가지고 있거나 그래버리면 이제 음란물 유포죄가 음란물을 소지하고 있으면은 그것도 또 그것 또한 범죄에요 근데 많은 사람들 앞에서 공연한 곳에서 그런 것들을 이제 자신이 가지고 있다라는 걸 이제 보여줘버렸기 때문에 물론 모자이크를 했었습니다만 그래도 그래서 정배우는 이제 앞으로 정말 더 앞으로 좆될 길이 인것 같아요 예 정말 으흠 음 노빠꾸 좆배우가 되가지고 정말 빠꾸 없이 예 정말 그 지옥의 구렁텅이로 빠끄빠꾸 하네요 예 일단은 개꿀은 아니구요 지가 지옥보 당하는 건데 뭐 어떻게 하겠습니까 여러분들 그러니까 언제나 팩트 기반으로 해야 되요 제가 그래서 사이버 레카차들 중에서 가장 좀 팩트 기반으로 하시는 분들 제가 하시는 분을 제가 소개를 해드릴게요 바로 기자왕 김기자님 입니다 김기자님은 연전연승 이에요 왜냐 이분은 진짜 기사 기자 생활을 하셨던 분이고 그래서 그런지 더 신임이 갑니다 흠흠흠 그래서 이분 제외하고는 저는 솔직히 레카차 유튜브를 볼 가치가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아예 안 봅니다 예 그래서 아예 안 봐요 예 흠흠흠흠 가세현 얘기도 하시는데 가세현 같은 경우도 그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지금 보니까 뭐 가짜 사나이 이슈 때문에 이제 교관들을 존나 괴롭혀요 예 그 시발 새끼들이 아주 그냥 진영물리에 사로잡혀 가지고 그 이근대 위님이 뭐 성 뭐 뭐에 연루됐다 어쨌다 하면 존나 까고 있었고 또 웃긴거는 이제 가짜 사나이 마이너 갤러리라는 곳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가짜 사나이 마이너 갤러리라는 곳이 있는데 거기를 만든 사람이 누구냐 중딩들이에요 중딩 중삼 씨발 새끼 예 이거죠 중학생 포함된 가해자 아 그 가짜누스 유포자 예 이근대 위 개인 유튜브 채널을 통해 유포자를 잡았다는 제목과 함께 영상이 올라왔는데 중삼 가짜 사나이 갤러리 운영자 예 이게 이제 마이너 갤러리 같은 경우는 dc 내에서 그냥 이용자들끼리 승인을 낼 수가 있어요 마이너 갤러리 여러가지 주제로 이제 돼 있는 그런 갤러리들이 있지만 마이너 자가 붙인 이제 갤러리 같은 경우는 이제 이용자들끼리 운영자도 주고 거기서 이제 갤러들끼리 활동하는 약간 그런 식인데 고익이 마련이고 또 이 안에서 이제 생성되는 이제 가짜뉴스를 이제 유포하는 바람에 이근대 위님께서 엄청나게 피해를 받았어요 근데 뭐 일단은 뭐 200만원 사건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은 당연히 뭐 이근대 위님도 좀 저기 있었겠죠 피해가 있었겠죠 그래 가지고 광고 영상들 다 잘렸다 그러더라구요 예 광고 영상들이 다 잘려 가지고 그 보니까 이근으로 검색해서 나올 것 같은데 아 우리 성태 코트 하나님 100개 감사합니다 나 있다 나 있다 나 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성태 코트 하나다 맞죠 제가 참 그 우리 멤버들 중에서 성태를 참 좋아해요 제가 왜 성태를 요즘 참 좋게 생각을 하냐면 일단은 제 말에 많이 웃어줘요 성태가 많이 웃어주고 성태는 뭔가 그 유쾌함이 항상 있는 친구예요 그래서 성태랑 같이 있으면 좀 편해요 네 그래서 어 성태가 좀 저는 좀 많이 편하다 이런 얘기를 좀 하고 싶습니다 자 저한테 또 잘해주기도 하죠 그리고 성태 그 성태 이어폰 김성태 이어폰 아 이거 랄프랑 제거랑 해가지고 두개나 받았습니다 예 아즈라 아젤인가요 아즈라 아세요 아즈라 아세요 예 요거 아세요 do you know 아즈라 아세요 예 8만 9천원짜리 이어폰 빨간색이랑 금색이랑 해가지고 성태가 랄프랑 저한테 이렇게 좋습니다 그래가지고 아까 이제 컴퓨터에 껴보니까 아주 음질이 예 구데기더라구요 그래서 안 쓰려고 장난이고 음질 좋아요 음질 좋고 예 어 게임할 때 이제 좀 자주 쓰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그리고 우리 코트 멍청이 형님께서 100개 감사합니다 뭐라고 하셨죠 100개 쏘시면서 카페 뭐라고요 형님 카페에 여행 기억상실 걸려서 안 가는 거에 100개 건 놈입니다 집 처망한 거 잘 봤습니다 아 아까 여행방송 처망한 거 잘 보셨다고 하시는데 아 저도 여행방송 처망한 거 정말 잘 즐겼습니다 예 여행방송이 처망했지만 워낙에 그동안 얼마나 많은 그 좀 비글즈 방송이 여러분들 여러분들한테 얼마나 많은 그 기대감을 심어 줬습니까 솔직히 이렇게 한 번 정도는 떨어져 봐야 돼요 그래야 실패도 맞봐야 저희가 경험을 했기 때문에 저희는 어제 굉장히 값진 경험을 했다고 생각을 하고 저희 멤버들끼리 일단 다 고추를 본 상황입니다 어제 여러분들이 이제 그 갔던 그 펜션 맞죠 풀빌라 풀빌라 펜션에서 저희가 잠깐 이렇게 보여드린 장면이 있습니다 그 장면이 무엇인고 하니 바로 요겁니다 예 풀빌라 예 비글즈 비글즈 숙소 숙소라고 치면 나오려나요 숙소 예 자 일단 비글즈 숙소 사진 모음 네 보셨죠 어제 굉장히 좋았어요 예 당구대도 있고 근데 이 바로 옆에 이 풀장 예 여기가 이제 뜨끈한 물이 이렇게 받아져 있었죠 이제 어제 그 밀가루 이제 청소하고 예 방 내부 청소하고 그러고 나서 여기 다 같이 깨벗고 다 같이 뛰어들었어요 그러니까 족구가 먼저 뛰어들었고요 예 족구 고추 보고 나서 바로 비웃음이 나오더라고요 바로 냉소가 나왔는데 그 이유는 여러분도 아실 거예요 이 새끼 불알만 존나 커요 예 족구는 불알이 너무 커요 이제 제가 봤을 때 약간 고안 그 비대증이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봉알이 너무 과하게 크더라고요 예 그래서 저는 봉알 세 개 달린 새끼인 줄 알았어요 일단 그래가지고 어 족구 뛰어들고 그 다음에 저 뛰어들고 남순이 뛰어들고 하면서 예 고추 파티를 벌였습니다 여러분들 이 안에서 예 깨벗고 다 같이 고추 파티를 벌였고 뭔가 이런 경험이 하나씩 쌓여 가면서 남자들끼리 이렇게 좀 뭔가 예 유대감이 더 커지고 예 그래서 굉장히 저는 어제 좋은 경험을 했다고 생각을 하고 저희끼리도 얘기를 했어요 뭔가 짜지 않으면 절대 여행 방송 망할 수밖에 없는 방송이구나 그래서 우리가 오늘의 오늘의 패배를 꼭 기억하고 앞으로는 좀 더 좋은 방송으로 시청자 분들에게 좋은 방송으로 보답을 하자 이런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어제의 실패는 2보 전진을 위한 1보 후퇴였다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기억상실 뭐 이런 이런 빌드 짜는 거는 굉장히 추접스러운 짓거리죠 인정하시죠 여러분들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누가 망했다고 함 라고 하셨는데 저희가 느꼈어요 아 망했다 저희가 저희 스스로 아 여행 방송 망했다 이렇게 느꼈습니다 아 고추가 누가 제일 컸냐 이거는 여러분들 저희가 어제도 말씀드렸다시피 술먹방에서 저희 공통점이 있습니다 방송이 흥하면 저희가 다 발기가 돼요 예 각자 나름대로 좀 챙겨갈 수 있는 그림들을 좀 이렇게 많이 그 합방하는 부분 비글즈 완전체 방송에서 활약한 부분들이 다 같이 지분이 똑같이 있다 그럼 저희가 다 같이 발기가 돼요 그때 한번 여러분들 사이즈를 재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아 기침이 너무 많이 나오네요 여러분들 예 자 뭐 일단 뭐 그리고 뭐 일단 오늘 또 아름이랑 코트콤 영상 코트콤 4부가 올라갔습니다 아 역시 조회수 잘 나오고 있고요 예 4시간 만에 7.2 만에 아주 야무지입니다 예 앞으로도 잘 됐으면 좋겠고 만만형이랑 했던 이 방송 같은 경우는 예 조금 뼈저리네요 예 하루에 10만건도 안 돼 버렸습니다 이거는 조금 예 좀 더 보완을 하도록 하겠고 뭔가 좀 썸네일적인 부분에서 남순이한테 피드백을 많이 받았습니다 남순이가 그 또 이렇게 그런거 잘 직원을 굉장히 잘하고 팩폭을 잘하자 남순이가 남순이가 얘기하기를 클릭하기가 싫다 그러더라고요 썸네일이 그 자리에서 싸대기 한 대 뺨 말대기 한 대 올리려고 하다가 예 좀 참고 아무래도 남순이 더 잘 나가기 때문에 유튜브가 남순이 피드백을 적극 수용하기로 해서 썸네일 편집자 자르기로 했습니다 썸네일 편집자 진짜 자르기로 했고요 남순이 피드백대로 요즘 뭔가 좀 깔끔한 썸네일 들이 유행입니다 그래서 그런 유행들을 좀 따라가기 위해서 예 시대에 뒤처지지 않기 위해서 예 그렇게 썸네일 편집자 바로 자르기로 했고요 음 일단 뭐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됩니다 예 남순이의 말로 인해서 직장 한 명이 이제 한 명이 직장을 잃은 거죠 예 그러나 뭐 이게 어찌건 뭐 승부의 세계고 약육강식의 세계 아니겠습니까 예 잘 못하면 잘라야죠 일단은 그게 맞고 어 봉준이랑 방송은 딱 두 개가 일단 예정이 돼 있습니다 여러분들 뭐 있냐면은 인방뉴스가 있고 또 이제 밀정이라는 컨텐츠가 있습니다 이제 이거는 이제 보성이랑 함께하는 그런 컨텐츠인데 아프리카에서 이제 술 좀 먹는다는 양반들 다 모여가지고 이렇게 밀정 컨텐츠를 해가지고 술 먹방을 뒤지게 한다 뭐 이런 컨셉인데 굉장히 제가 최적화인 것 같아서 봉준이한테 먼저 솔직히 손 내밀었습니다 봉준아 밀정이 뭐야 하고 바로 카톡으로 물어본 이제 물어봤었죠 제가 그게 이제 봉 쪽에 붙으려다 보다는 그러니까 뭔가 제 밥그릇도 좀 챙기고 싶고 뭔가 이비제이 저비제이들이랑 같이 어울려야 저도 예 아프리카 내에서 좀 입지가 넓어지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한 거니까 여러분들 제발 그런 예 그 진영 논리 좀 이제 그만 펼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언제나 철족이구요 자 일단 개소리 하지 마시구요 예 누구나 제 몸무게가 되면은 예 고추가 작아 보이기 일상입니다 하지만 예 이제 그 뭐랄까요 음 좀 털이 많이 난 부위 거기 이제 저는 말랑이라고 부릅니다 이제 말랑이를 딱 눌러주면은 한 3cm 4cm 정도 자라가 대가리 내밀듯이 바로 발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갑자기 크기가 엄청 커보이는 그런 예 경향이 있구요 예 말랑이를 좀 눌러주면 좋습니다 여러분들 뭐 말인지 아시겠죠 돼지들은 아실 거예요 말랑이가 뭔지 자 일단은 그 별명은 저 아름이가 지어준 별명이구요 예 어 그렇게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 아무튼 이제 제 유튜브 많은 사랑 부탁드리겠구요 이제 좀 있으면 이제 50만 갈 것 같습니다 50만을 채운다 예 백만의 절반이죠 50만을 채운다라는 건 굉장히 큰 의미가 있는 건데 50만 찍고 나서 이벤트 한번 야무지게 열도록 하겠습니다 뭐라고 하셨죠 성님 ns 조이형님께서 남순이랑 성태의 술 먹방이 부른다면 어딜 갈 것인가 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둘이 동시에 부른다고요 어 둘이 동시에 부른다 일단 솔직히 저는 어 솔직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뭐냐면 게스트가 누가 누가 있느냐에 따라 다를 것 같아요 예 거기에 나와있는 게스트 근데 둘 다 나랑만 술 먹방을 하기 위해서 둘 중에 동시에 둘이서 부른다 그러면 전 바로 예 성태한테 가겠죠 음 자 그게 왜 그러겠습니까 여러분들 예 남순이랑 있으면 뭔가 눈치가 보입니다 예 눈치가 보이고 차 안에서 찐템부리고 저한테 쌍욕박던 거 보셨죠 어제 여행방송 도중에 어 순간 표정관리 안 돼서 바로 그 새끼 죽통 꼽아버리려고 그랬는데 그냥 봐줬습니다 왠지 아세요? 일단 옛날 같았으면 바로 싸대개 갈겼죠 귓방맹이 한 대 후렸죠 이런 싸가지 없는 새끼가 어디다 형한테 시발놈이 너 표정 똑바로 하고 말 욕해 알았어? 이 개새끼가 바로 한마디 했겠죠 근데 왜 그렇게 못했느냐 일단 그 새끼 접어서 잘나가기 때문이죠 위치가 있기 때문에 위치가 사람을 만든다 아프리카는 뭡니까 여러분들 시청자가 곧 권력이고 힘입니다 당연히 그렇기 때문에 제가 그런 상황에서 쳐 웃어야 돼요 하지만 내가 나중에 남순이 보다 잘나간다? 그 새끼 죽여버립니다 여러분 일단 그때까지 여러분 좀만 더 존버해 주시고 예 좀 지켜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음 음 자 일단은 뭐 그렇게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아 비글즈 동시간대 솔방대전은 당연히 철구가 이길 것 같고요 아 그딴 거 잘 모르겠습니다 정치적인 좀 질문 좀 그만해 주세요 소령이 솔방 할 때도 눈살 찌뿌려지더라고요 어떤 한 새끼가 계속 문재인 대통령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고 물어보는데 소령이 그 새끼는 이제 좀 뭐랄까 예 굉장히 사람이 서글서글해 보이고 민심이 좋은 이유가 뭐겠어요 욕심 없어 보이고 사람이 좀 착해 보여요 그리고 뭔가 어디 어디에 있어도 소령이는 뭔가 약자인 것 같은 예 뭔가 굉장히 약자 포지션을 잘 잡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소령이한테 그런 질문을 해봤자 아무런 득이 없습니다 왠 줄 아세요? 그 새끼 멍청합니다 예 그 새끼 상당히 멍청한 새끼고 예 좀 소령이 좀 멍청합니다 그러니까 중졸새끼기 때문에 중졸새끼들은 원래 겸상도 안 하는데 살다살다 이런 일이 있네요 예 크루로 엮여가지고 중졸새끼랑 말을 섞어야 되니까 아주 엮았습니다 여러분들 자 다음 중계방에서 형님 내가 또 그 퀵뷰 드렸는데 왜 본방울 안 오십니까 형님 예 소령이는 비글 질 때 자기 의견을 말하게 하면 안 돼 요즘 초심이 잃은 것 같다 아 그래도 소령이가 많이 방송이 는 거는 팩트입니다 예 왜냐면 남순이랑 같이 둘이서 이렇게 그 소령이의 그 이제 좀 힐링 캠프 소령이의 또 진행 능력 남순이가 이제 웃으면서 이렇게 좀 자기 얘기를 이렇게 하게끔 해주면은 BJ들이 좋아해요 그걸 또 잘 파악을 해 가지고 소령이가 이번에 포터트럭 안에서 남순이랑 둘이서 이제 그 했던 그게 굉장히 좀 저도 인상 깊게 잘 봤습니다 예 그래서 소령이도 좀 성장한다 뭐 이런 거를 좀 말씀드리고 싶고 뭐 소령이의 비글즈 내에서 소령이의 최대 조력자는 철구 다음은 바로 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 소령이가 꼭 폼이 좋아서 하는 얘기가 아니라 소령이한테 언제 한번 물어봐 주세요 예 자 어 왜 물음표 하시고 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진짜 소령이가 나중에 얘기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음 셀프 미담은 남이 안 풀어주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아시겠죠 예 개웃기네 소령이다 소령이보다 딸리잖아요 예 맞습니다 솔직히 저는 치킨 먹방 하면서 소령이처럼 만다리 찍기 힘들 것 같아요 예 솔직히 누가 제 치킨 먹방을 만 명이 봐주겠습니까 소령이가 그만큼 폼이 올랐고 민심이 좋다는 증거니까 오히려 저는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근데 뭔가 내가 소령이를 견제해야겠다 이런 생각은 절대 하지 않아요 왜냐하면은 각자의 또 이렇게 포지션이 있기 때문에 제가 소령이랑 같은 포지션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예 일단은 어 그렇게 알아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음 자 이제 뭐 솔방을 제가 좀 드릴 말씀 뭐냐면은 좀 솔방을 좀 많이 이제 할 거예요 말로만 했었는데 이제 그땐 남순이가 너무 뜬금없이 불러가지고 갔었던 거지 이제 좀 솔방 이제 좀 많이 할 겁니다 어 그리고 이제 휴방을 좀 많이 줄일 생각이에요 예 입으로만 하는게 아니라 일주일에 되도록이면 하루만 쉬도록 할 거예요 여러분들 예 아무튼 진짜 요즘 좀 바람잘날 없는 인반계에서 비글즈가 그래도 또 이렇게 사건 사고 없이 쭉쭉 잘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아 족구가 뭐하냐고 물어보시는데 저는 잘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쉴때 굳이 연락을 안해요 예 쉴때 굳이 연락을 안하고 뭔가 이제 조금 연락하는 빈도 같은 경우는 사실 이제 철구한테 연락이 더 많이 오죠 저한테 그게 뭐냐면 제가 평소에 연락을 안한 것도 있겠지만 뭐랄까요 뭐 철구가 좀 불편하다 뭐 이런 건 아닌데 그냥 워낙 바쁠 것 같아요 보면은 예 그래서 뭐 굳이 이렇게 뭐 연락 안하고 있는 실정이고 또 철구가 성격이 뭐냐면 그 새끼 약간 좀 거절을 잘 못합니다 예 이거는 여러분들 이제 그 오래된 철빡이들은 아실 거예요 철구가 거절을 잘 못해요 그래서 내가 연락하는게 어찌 보면 이 새끼한테 약간 좀 피해를 줄 수 있지 않을까 약간 그 생각을 살짝 하면서 예 그냥 이제 뭐 좀 더 가까워지고 서로 이제 좀 더 편해지면은 연락 서로 더 많이 하겠죠 예 아 무튼 뭐 좀 아쉽습니다 저도 가짜사나이 팬이었는데 예 정배우랑 이 가로세로 연구소 이 십새끼들이 망쳐가지고 앞으로 그 근데 그런 댓글이 있더라구요 아 감사합니다 또 감사하고 벨라 님께서 100개 팬 가입 나이 따 나이 따 나이 따 감사합니다 아 그리고 홀스원 형님께서 300개를 쏘셨는데 제가 잘 못 봤어요 죄송합니다 자 우리 홀스원 님께서 중계방에 300개 퀵뷰 바로 드리도록 하겠고요 홀스원 형님이 말씀하신 부분 다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형은 진짜 아가리 어슬러요 예 정답입니다 맞습니다 예 저는 오디오 강박증 있는 새끼라서 약간 좀 솔방에서는 저 혼자 떠들기에 아주 굉장히 좋은 아가리를 가지고 있죠 일단 너무 감사드리고 300개 고맙습니다 일단은 뭐 가로세로 연구소 그리고 뭐 정배우 이 새끼들이 지금 저 깽판을 쳐놓는 바람에 예 가짜사나이 2기 고생은 찍사게 했는데 지금 별로 수혜도 못 받고 있어가지고 진짜 좀 뭐랄까 좀 짠해요 예 출연자들도 너무 짠하고 과거까지 이렇게 다 파헤쳐가지고 어떻게든지 사람 끌어내리려고 하는게 우리는 우리 대한민국은 좀 약간 혐오의 시대에 살고 있다 저는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정말 혐오의 시대에 살고 있는 것 같아요 김계란 형님께서 올리신 그 커뮤니티 글을 글에 가장 높이 올라와 있는 그 댓글 추천수를 많이 받은 그 댓글이 바로 그 내용이더라구요 우리는 혐오의 시대에 살고 있다 그 말이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진짜 좀 뭐랄까 깨끗한 사람을 찾기도 힘들고 그런 것 같아요 예전에도 오디션 프로그램 같은 데에서 과거에 뭐 학폭 논란 있거나 이런 애들은 그냥 바로 잘라버리잖아요 왜냐하면 프로그램의 위치 프로그램이 진짜 그 근간이 흔들려 버려요 앞으로 방송을 할 수 있을지 없을지 이제 또 시청률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민감한 요소이기 때문에 요즘은 이제 그 영재발굴에 내는 뭐 랩이 됐건 노래가 됐건 그런 오디션 프로그램에서도 피디가 직접 부모님한테 전화를 한다고 그래요 전화해가지고 예 혹시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 생활 어땠는지 그런 거 다 물어본다고 합니다 나중에 언제 터질지 모르니까 네 그래서 어찌 보면 참 그 BJ들이 이제 인터넷 방송하는 BJ들이 참 이런 부분에서는 조금 유리한 위치에 우위에 있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웬만하면 이제 BJ들 같은 경우는 허물 없는 BJ였거든요 다 사건 사고가 있고 다 뭔가 그런 허물들을 가지고 있지만 어찌됐건 그 한국인의 정 이 사람에 대한 매력 이런 거에 빠진 그 사람들이 또 계속 봐주고 하기 때문에 또 다른 데서는 외부적으로 좀 개돼지라는 얘기가 있습니다만 그래도 아프리카가 좀 정적인 곳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저도 이제 좀 사생활이랑 방송적인 부분이랑 좀 구분을 좀 이제 했으면 좋겠어요 예 불법적인 그런 거 아니더라면은 예 이게 모두가 이제 다 같이 이제 연예인처럼 행동을 해야 되는 그런 거 같아요 영향력에 비례해서 아 그리고 제가 또 셀프 미담 한 번만 더 풀자면은 제가 소룡이한테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소룡이가 어제 연신 죄송하다고 하더라고요 이 새끼 착하잖아 여러분들 아시죠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소룡이한테 뭐라고 했느냐 바로 셀프 미담 풀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런 게 이제 좀 야 코트야 셀프 미담은 남이 풀어줘야 진짜 미담이지 어 왜 니가 스스로 풀어가지고 이렇게 재수 없는 그 행동을 하느냐 여러분 저는요 예 저는요 재수가 없는 새끼에요 왠지 아세요 그 비글즈 멤버들도 제 얘기를 잘 안해요 솔방에서 예 씨발새끼들이 그러다 보니까 어 제 얘기가 잘 안 나와요 그래서 제가 재방송에서 제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자 어제 딱 이제 그 카톡입니다 보세요 자 형 소룡입니다 저 때문에 신경 많이 쓰셨을 텐데 챙겨주셔서 감사합니다 죄송합니다 진심으로 죄송합니다 형 죄송해요 소룡아 구설수는 바람 같은 거야 견뎌라 족되지 않습니까 하 제가 이런 형입니다 여러분들 예 아 이거 이 부금보다는 요런게 낫겠죠 예 느낌이 있었죠 예 아 제 미담 풀어주는게 또 남순이 밖에 없군요 아 맞습니다 예 그래서 미담 어디있나요 아 이 정도 부설수는 바람 같은 거야 견뎌라 얼마나 멋있습니까 형님들 나도 형니다마다 풀 때 청라에서 술 먹고 우는데 울지 말라고 용돈 5만원 주고 간 거 고마워 아 그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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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저번에 이제 많이 울고 계셨는데 청라에서 이제 이제 누가 울더라고요 가가지고 옆에서 얘기 들어줬는데 좀 짠한 사연이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제가 5만원 쥐어줬습니다 예 저를 또 알아보더라고요 어 제가 은근히 착합니다 여러분들 구라야 사발라마 구라죠 예 저도 구라야 사실 그런 기억이 없죠 예 사실 그런 기억이 없고 저 아시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예 겨울 때도 이렇게 구세군냄비 보면 바로 대인질에 피하듯이 피하는게 바로 접니다 예 예 저는 방송 10년 인생 동안 어 이 저 뭐냐 뭐라 그러죠 그 봉사하는 그 그 기부금 저 기부금이 천만원이 안 넘습니다 방송인 인생 10년 동안 기부금이 천만원이 안 넘어요 예 1년에 100만원씩만 해도 천만원인데 천만원이 안 넘습니다 예 500은 넘어요 500은 넘습니다 천원은 넘지 아 넘지 제가 그 유니세프에다 기부 많이 했어요 예 예전에 막 100만원씩 많이 했었습니다 근데 이제 인터넷에서 어떤 글을 봤어요 정기 후원하라고 전화가 아직도 와요 유니세프에서 왜냐면 100만원씩 크게 이렇게 쏘는 사람들한테는 전화가 옵니다 정기 후원 좀 해달라 근데 제가 그 커뮤니티 사이트에서 그런 걸 봐버렸어요 기부의 실체 기부금의 실체 그게 약간 좀 이렇게 그 먼 포르노라 그러지 어 그 기아 포르노라 그러나 그게 좀 되게 아프리카에서 우리가 생각하면 평소에 아프리카에 대해서 굉장히 불쌍한 흑인들 막 복수 차올라가지고 몸은 말랐는데 이렇게 배만 많이 나온 그런 아기들 말라가지고 막 말라리아 그리고 막 이제 소년이 막 몸져 누워있고 막 진흙물 마시고 있고 이런 생각을 많이 하잖아 근데 그게 다 컨셉샷이래 음 그래가지고 그거 다 배우들이고 컨셉샷이라 그러니까 뭔가 속은 기분이 들더라고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씨발 안 되겠다 그래가지고 그냥 기부 바로 끊어버렸습니다 예 진짜예요 이거는 팩트입니다 100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형님 네 아 그거 저 아니야 근데 저는 저는 이제 비만에 의한 거고 걔네들은 진짜 앙상해요 뼈가 앙상하게 드러난 애들 예 근데 아프리카에 다 그런 사람들만 사는 것도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예 그거 보고 이제 뭐 기아 포르노 뭐 이렇게 얘기하던데 약간 좀 사람들 불쌍한 장면들을 이렇게 어거지로 연출해가지고 기부금 뜯어내는 행위 그런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제가 그거 이제 안 봤습니다 그 이후로 예 음 어 턱형이 떴다고요 턱형이 왜 떠요 호프트랄 턱형 씨발새끼 아프리카 왔나요 이 개새끼 제가 바로 한마디 하겠습니다 18년이 바로 왔네 이 개새끼 바로 들어왔네요 예 씨발라미 예 바로 왔지만 바로 욕한 거 철회하겠습니다 왜냐면 이 새끼 이제 그 아프리카 내에서 또 예 신고할 수도 있기 때문에 예 죄송합니다 죄송하고 대한거나 턱형 예 바로 방송 들어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음 자 또 무슨 일이 있어가지고 왔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예 유튜브 커뮤니티에 예 유튜브 커뮤니티에 내가 싫어하는 댓글들을 이제 남겨놔 이거를 못 치게 음 그러면 너네가 만약에 뭐라고 쳐 어 어 만약에 뭐라고 쳐 개새끼 개새끼라고 만약에 이제 바로 개새끼라고 바로 한마디 하겠습니다 예 예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개꿀이죠 어 그러니까 나도 안보고 나는 댓글을 거의 많이 안보니까 개개끼 개새끼를 쳐도 그냥 바로 날라가는 겁니다 바로 한마디 하겠습니다 예 어 그런게 있어요 커뮤니티 검토 댓글 뭐 차단 댓글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그렇지 어떻게 보면 정신 승리지 어 그러니까 이제 저도 뭐 댓글 관리를 할 수 밖에 없었던게 이제 그때는 어쩔 수 없이 너무 저기였어서 가지고 마 개새끼 라고 치면 바로 그냥 쓰레기통으로 인사하나노 인사하나노 저한테도 안보이고 여러분도 보고 탁형이 좀 싸가지가 없어졌네요 예 바로 10개 또 쏩니다 예 인사하나노 네 댓글도 풀고 아 표정 유튜브 활동도 좀 열심히 할게요 아오 좋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얘는 진짜 쓰레기야 그래 쓰레기라니까 왜 자꾸 왜그래 알겠어 코트 코트 봐 왜 왜 코트 봐 보겠노 코트 지금 코트 형 지금 방송 켰어? 지금 탐방 중이야? 열심히 하더라 별풍 싸봐 1,000개 뭘 1,000개야 1,000개 싸봐 매니저 줄게 예 청소 주면 매니저 드릴게요 코트 형님 어 들어오신거 같은데 진짜로? 예 아 그래 헌신이 아니 왜 이렇게 하여간 왜 이렇게 저 뭐야 아프리카에서 왜 이렇게 날까 그래 헌신이 고생 좀 했냐 만나갖고 까 만나갖고 아니 방송 한번 합시다 예? 방송 한번 합시다 마 내가 너 싫어해서 아니 그때도 코트 형님하고 방송을 한번 하기로 했었는데 제가 한번 요번에 댁에 나락을 가면서 코트 형님하고 연락이 끊겼어요 내가 너 싫어해서 그러겠냐 아이 물론 아니죠 저도 아닙니다 형님 싫어해서 그런거야 씨발년아 개새끼야 비영신아 비영신아 트위치에서 개새끼야 니 잼민이 데리고 내역 얼마나 했어 어? 이새끼 요즘 유튜브 예 여러분 언제나 저는 변화구가 있기 때문에 나락치지 마세요 예 나락치지 마시고요 이새끼 요즘 보면 어떻습니까 예? 이새끼 지금 예? 조회수가 너무 안 나와요 예? 먹방망 뒤지게 하고 있는데 이거 지금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들 예? 언제적 턱형이야 127만명 다 유령구독자죠 예 팩트죠 예 흠 자 일단은 예 뭔일이 있어서 복귀를 했는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턱형이 여러분들 예 보여줄 수 있는거는 마인크래프트 밖에 없을거에요 앞으로 잼민이들과 함께하는 마인크래프트 많은 시청 부탁드리겠구요 예 또 그러다가 20달이 또 내려가거나 뭐 이제 100달이 좀 떨어지고 그러면은 바로 또 트위치로 런하겠죠 예 팩트구요 흠 아 일단 오늘 만다리 미션 예 바로 또 소룡이가 또 솔방으로 치킨 먹어서 만다리 땄는데 예 저도 만다리 찍었습니다 여러분들 형님들 예 이제 다 나가주시구요 하하하하 예 그래서 텐션이 오늘 처음부터 초반부터 좋았습니다 왜냐 소룡이 한게 따이기 싫었거든요 예 저는 그렇구요 하하하하 예예예 예 장난이고 형님들 음 아 코팅 지읏 방금껏 상비용 지읏 예 감사합니다 근데 이제 뭐 그래요 어 옛날에 철구가 더 싫었어요 턱형이 더 싫었어요 솔직히 철구가 더 싫었죠 왜 철구가 싫었냐면 그러니까 뭔가 제가 좀 지적 허영심 플러스 내가 내다 플러스 제가 왕 제가 왕이다 어 내가 왕이고 어 내 자체가 컨텐츠다 이러면서 굉장히 자의식 과잉할 때가 있었어요 그때 왜 그랬느냐 그렇게 해도 누가 나한테 뭐라고 한 사람이 없었고 제가 왕이었어요 진짜 그러다 보니까 그것 때문에 이제 제가 조금 음 자만했었을 당시였는데 어 철구가 더 싫었던 이유는 그겁니다 음 뭔가 이 새끼가 뒷담화를 해요 예 뒷담화를 엄청나게 합니다 BJ들 그 BJ들이랑 있을 때 그래서 제가 이제 그 뒷담화 내용을 다 들으니까 굉장히 어이가 없더라고요 그리고 뭔가 제가 좀 지적 허영심 이렇게 좀 이런 자의식 과잉이 좀 심해가지고 좀 철구를 약간 깔아보는 그런 것도 없지 않아 있었어요 이제 그런게 뭐였냐면은 방송에서 이제 은근히 디스를 했죠 뭐냐 이제 아 저 사람 같지 않은 뭔가 간장 뿌리고 뭐 이렇게 가학적이고 말초적인 것만 재미라고 생각하는 애들이 많았다 어 그때 근데 철구를 좀 제가 좀 싫어했었죠 뭐냐면 뭐냐면 항상 이게 좀 먹토시 어구로 뭔가 방제 어구로 뭔가 그런 걸로만 승부를 보려고 하니까 뭔가 나는 이렇게 좀 그 고상하게 방송을 하는 그런 어 어 어 저의 입장이었는데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시청자 수를 채우니까 마음에 안 들었어요 솔직히 어찌 보면 이제 그 자격지심 같은 거였죠 근데 그랬는데 철구는 철구 나름대로 이제 제가 싫었던 이유는 뭐냐 지 혼자 뭐 대단한 척 특별한 척 지가 뭐라도 된 듯이 약간 요런걸 싫어했어요 철구가 그래가지고 서로 상극이어가지고 좀 서로 싫어하는 그런게 이제 좀 있었는데 좀 방송을 오래 하고 그러다 보니까 철구랑 저랑 좀 동질감 같은 것도 많이 있고 말도 잘 통하고 좀 서로 웃음 코드도 좀 비슷비슷해요 그래서 지금은 좀 덧없이 잘 지내고 있어요 영원한 적도 친구도 없는 것 같아요 아프리카는 지코 형도 마찬가지입니다 지코 형은 제가 예전에 왜 싫어했냐면은 그 새끼도 시벌럼이 갑자기 느닷없이 저를 까요 예 방송에서 이제 공방에서 뭐 코트여? 아 좀 집 밖에 나오겠어? 헤헤헤헤헤헤헤헤 그리고 BJ들이랑 쳐었는데 죽빵 꼽아버리고 싶더라고요 나보다 고정도 딸리고 뭐 영향력도 별로 없어 보이고 그런데 뭔가 공방에서 그렇게 조리돌림을 하니까 X같더라고요 그때는 이제 공방이 시작된 지 얼마 안 됐었을 당시였어요 옛날에 뭐 썰프리카 뭐 이런 거 해가지고 근데 이제 지코 형이 그렇게 까니까 먼저 선빵이 들어오니까 저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그 당시 히키코몰이었고 사회성도 없었기 때문에 방방방 안 돼요 이 새끼 나 아나? 나 모르잖아 나 모른데 니가 왜 까? 이러면서 방송에서 뒤지게 깠습니다 저도 나이 처먹은 여우 새끼라고 하면서 엄청 깠어요 그랬던 입장이었는데 그러니까 나중에는 지코 형이 정지를 먹고 나니까 굉장히 꼬숩더라고요 그래서 바로 SNS에다가 글을 썼습니다 복수하려 들지 마라 가만히 강가에서 앉아 기다리다 보면 시체가 떠오를 것이다 바로 시체로 떠오르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지코 형 시체 떠내려가는 거 보고 회회 웃고 있다가 세 달 뒤에 제가 갔죠 그러던 지코 형도 저한테 한 방 먹였었죠 뭐 족같이 뒤에서 씨부리더니 이게 좀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들 증오나 분노 같은 감정은 진짜 이득될 게 1도 없어요 그래서 정 만들어서 좋을 거 1도 없습니다 물론 누가 봐도 병신인 새끼들 뭐 그런 새끼들 빼고요 지들이 어쩔 거예요 맞죠? 팩트고요 저 그딴 거 안 하고요 조이님 싸닥치시고요 전자녀 풀어놨습니다 맞아요 맞아요 갑자기 GTA 얘기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아 일단은 여러분들 이게 또 방방바 가능하니까 턱형이 또 제가 이렇게 까고 이렇게 하는 모습을 넘어가 주는 겁니다 저 새끼 입장에서 막말로 진짜 기분 족같으면 아프리카에 바로 신고해가지고 저를 정지 매겼을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은 제가 정지당한 거 보고 어떻겠습니까 아 코트 불쌍해 아 코트 괜히 턱형 언급해가지고 정지당했네 이게 아니죠 여러분들은 바로 불구경 하듯이 바로 깔깔댔을 겁니다 비응신 나대더니 꼴 좋네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제가 턱형 까는 부분에 있어서 턱형이 너그럽게 이해해주는 부분은 굉장히 고맙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조금 안 까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여러분들 아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조금 기대되는 부분은 바로 그거예요 뭐 이제 비글즈가 좀 주먹이 운다 이거 좀 했으면 좋겠어요 네 진짜로 뭔가 좀 무력으로 제압할 수 있는 그런 컨텐츠 이제 고정이나 방송적인 위치나 이런 거 다 떠나서 링 위에서 남자들끼리 이 주먹으로 대화를 하는 예 주먹 대 주먹으로 진짜 저는 그런 걸 한번 해보고 싶어요 예 제가 여러분들한테 제 싸움 실력에 대해서 보여준 적이 별로 없었기 때문에 더 나이가 먹어서 피지컬이 떨어지기 전에 제 옛날 모습을 한번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예 일단은 제가 아무리 이제 살이 찌고 옛날에 비해서 성지고 시절 때에 비해서 살이 많이 찌고 그렇게 했다고 해도 이 감각은 죽질 않아요 싸움은 길거리 싸움은 여러분들 뭐 피지컬 물론 중요하고 하겠지만 길거리 싸움은 무조건 선빵입니다 예 선빵이에요 정확하게 상대방의 우측 우측 하악 이 하악 상악이 있고 하악이 있잖아요 예 우측 턱주가리 한 대 딱 돌려주면은 바로 나자빠집니다 예 그리고 거품을 물어요 제가 이제 그런 거를 많이 해봤기 때문에 학창시절 때 이제 그 약한 애들을 괴롭히거나 그런 게 아니라 저는 약한 애들을 괴롭히는 그런 일진 새끼들을 때려잡던 정의의 사도였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어 뭔가 진짜 제가 좀 그 중학교 때 별명이 이고르 보부찬친이었어요 효도르한테 효도르가 원래 썼던 옛날에 효도르 진짜 대단했다고 여러분 아실 거예요 효도르가 쓰는 게 이제 러시안욱이라고 있습니다 러시아 사람이지만 그 러시안욱 주먹이 보통 나갈 때 예 이게 좀 너무 전문용어라서 여러분 모르실 수 있는데 이제 어퍼컷이나 이렇게 좀 라이트 훅 라이트 훅을 때릴 때 보통은 이렇게 나가요 예 이렇게 반달 모양으로 근데 이렇게 나가면서 조금 약간 느리게 나가요 느리게 나가고 파워는 세지만 뭔가 상대방이 좀 싸움 좀 하고 좀 날렵한 사람이면은 금방 또 위빙 더킹으로 피해요 근데 이게 또 전문용어인데 죄송합니다 전문용어 없어서 근데 러시안욱 같은 경우는 어떻게 나가느냐 반달이 아니라 바로 이렇게 이렇게 꼽아버려요 이렇게 이렇게 해서 꼽아버려요 그래서 효도르가 옛날에 이쪽 뼈를 많이 다쳤었어요 여러분들 근데 그 러시안욱을 개발한 사람이 바로 이고르 보부찬친입니다 제가 별명이 그거였어요 이고르 보부찬친 대한민국 사람이지만 러시안욱을 완벽하게 구사할 수 있기 때문에 진짜 주먹이 운다 뭐 이런거 하면은 저 진짜 앉을 자신있고 비글즈 내에서는 주먹 서열 1위입니다 제가 네 진짜로 이거는 여러분들이 보셔야 알아요 네 진짜로 그래서 뭔가 주먹 다툼 할 수 있는 네 링에서 박종덕이 성지고 하면은 코트 말고 아무도 입 밖으로 성지고 얘기 꺼내지 말라고 했는데 사실이냐고 얘기했는데 맞습니다 종덕이가 제 후배인데 정확하게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예 산증인이에요 성지고 내에서 있었던 그 전설에 대해서 산증인입니다 박종덕이 막말로 콜라펀치 때린 거 그거 그냥 일반적인 그냥 K 훅이에요 코리안 훅 하지만 전 어떻습니까 러시안 훅이죠 종덕이한테 제가 콜라펀치 가르쳤습니다 여러분들 제발 이거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고 진짜 언제 한번 좋은 기회가 있으면은 제 주먹 한번 보여드릴게요 여러분들 아시겠죠 일단 여러분 쌈비 한 대 피겠습니다 구글에서 혹시 윤태훈 썰 한번 성지고 윤태훈 카테고리 이렇게 검색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성지고 윤태훈 얘기만 검색하셔도 많이 나올 거예요 일단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족구는 저한테 주먹으로 상대가 안 돼요 주먹으로 상대 안 됩니다 제가 생각했을 때 비글즈 내에서 싸움 서열 순위는 1위가 저고요 2위가 창현형일 거예요 그래도 그 형이 어깨가 좀 있어서 좀 그래도 깡따구가 있어 왜냐하면 좀 웃을 때보니 미친 새끼 같거든요 가끔씩 보면은 뭔가 이제 아무리 쳐마저도 그냥 쳐 웃는 새끼 약간 그런 느낌이 강해서 2등이 창현형 3등이 남순이 4등이 소룡이 5등이 성태 6등이 족구입니다 이게 팩트입니다 싸움 전문가 시선이고요 하지만 그 웃는 창현형 얼굴에 훅 제대로 매겨가지고 러시아 누르고 바로 잠재울 수 있는 게 제 펀치기 때문에 창현형은 제 상대가 안 됩니다 여러분들 성지고 썰은 제가 풀어드리기가 힘들어요 왜냐하면 제가 제 인생에 가장 암울했던 시기였기 때문에 풀어드기가 힘듭니다 성지고 예전에 제 동기수에 3펀치가 있었어요 첫 번째가 용산 랜선 펀치고요 용국이라는 친구 있습니다 아직도 연락하고 지내고 그 친구 지금 중고 차팔이 하고 있고요 두 번째가 제가 첫 번째 화곡동 피바라기 그게 저고요 6분세기 화곡동 6분세기가 저였고요 그 다음 2등이 용산 랜선 펀치 용국이 그리고 3등이 가리봉동 조선족 펀치가 있어요 그 친구 조선족이었는데 정말 주먹 잘 쓰는 친구였습니다 여기까지 말씀드릴게요 더 이상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 인정해 주시고요 다음에는 피겠습니다 감사합니다